기독교의 3위일체를 부정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 이슬람. 무력으로 새를 과시하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테러 격태에 세계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IS 테러 원인과 대처 방안을 분석했습니다. 송승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프랑스 파레에서는 동시다발 연쇄 테러 사건으로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IS 테러를 저지할 길이 없고, 악행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슬렘은 근친혼 허용으로 지능이 낮고 사회 적응력이 떨어져 상류층 도약에 한계가 있습니다. 유해석 선교사는 삶에 지친 모슬렘들은 종교가 희망인 만큼 천국에서 안식을 얻고자 자폭 테러를 감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S 테러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알라와 지하들을 위해서 싸우다 죽었을 경우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슬람은 이민과 다산, 결혼과 개종으로 성장 추세고, 1년에 7천여 명의 한국인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슬람 문제가 대도하자 일본과 싱가포르 등 국가마다 법적 제도 마련으로 이슬람 인구 유입을 막고 있는 데 반해 한국 정부의 대응은 아니랍니다. 유성교사는 정부가 모슬렘들의 값싼 노동력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그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슬람과의 다문화로 실패한 유럽을 답습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들의 실체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슬람 인구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테러가 등가할 수밖에 없고, 폭력적인 범죄와 마약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서울역에서 프랑스와 같은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부가 한국민을 보호하고, 특별히 한국에서 이슬람이 정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해야 됩니다. 평화적 모슬렘들은 IS의 잔인한 만행에 회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많은 모슬렘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유성교사는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인 만큼 건강한 한국교회의 정립과 성교사 파송에 전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TV 뉴스 송승인입니다.